1주일간 남겨서 우리가 물이나 음식은 1주일간 남겨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한 3호가 송을 안 쓰고는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공기 중에서 오늘 낙각한 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공기는 우리는 후설에게 건강하고 해적하는 공기를 울려주자는 공기에서 오늘과 같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공기도 좋고 아래 공기도 좋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나마 신혜의 공기는 없을 수 없다는 학교가 영원이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나쁜 공기를 현재 내는 힘을 키우자. 이것이 좋은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는 신뢰 환경의 주변성을 알고 최적한 환경을 인하하여 사회와 가정 모두가 굿 에어 코리아 운전을 함께 정기하느라 끝으로 최선한다. 굿 에어 코리아 2016 발대식을 계기로 더욱더 사회에 봉사를 하고 소외된 계층,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양인터내셔널 휴엔케어는 한국 환경 개선과 공기지 개선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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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